근데 생각해보니까 A... 그치. 그치 정한아. 네? 그니까 B를 했었잖아요, 제가. B가 도영이 형 같아서 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A도 도영이 형 같아서... 난 울어. A? 난 내가 T인데도 못 견디겠어, 나는. 왜? 우리 정한이 왜 울려. 난 진짜 왜 울려, 애를. 아니 근데 서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팩폭 받을 때도 있고, 얘기해줄 때도 있고 공감해줄 때도 있고, 공감 받을 때도 있어요. 아, 약간 서로 되게... 그러면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지 않아요? 지훈 씨는 절대 안 받고 오시겠다. 네, 저는 사실은... 오히려 고마워요. 오! 저도 말해주시는 분한테? 기분 상할 때 당연히 있지. 힘들 때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애정이 없으면 해줄 수 없는 말이에요, 사실은. 아, 정말 아... 맞는 말이죠. 아, 준규 씨... 준규 씨, 알겠죠? 네. 나 근데 준규 씨, 빅마우스 코너 할 때 표정 나 이거밖에 못 봤어. 아... 오, 바꿔야겠다. 도영아, 도영아. 그럴 거니까?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야. 카운트 갑시다. 태풍 날리는 팁, 물음표로 킹 받게 하는 팁. 자, T5의 의견은? 3, 2, 1! 풍요! 말할 때마다 왜의 연속 시동일과 물음표로 킹 받게 할 때가 결정이 됐습니다. 크리스마스 코너